대리전 이거죠? 오랜만이네 뭐야 이거 맞아? 러시아 새끼들이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당연 그래야지 여기 맞아? 바르코프는 공군이 있어 우리도 당연히 있고 어? 왜 왜 끊긴거 같지? 아까 그 다음이 여기 맞는거에요? 맞는데 스토리가 살짝 날아갔어요? 아 뭐야 다시 할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비행기로 버거를 다 가버려 오우우 spoken 오우 호우 아이! 나 핼기! 헬기! 다시하sam 볼 수 있다구요? 나중에 엔딩 보고나면 해봅시다 고 챕터만 포미션만 다시 합시다 마리에파리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이 왜요 아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천 쌌구먼 흐흐흐흐흐흐 Hö흐흐흐흐헌 흐흐흐흐흐흐흐흠 뭘 잃은 거야 아니지 화염병 북측이다 화염병 북측이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 뜨겁지이 화염병 지옥이다 Sleep 좋아요 네? 저는 어디 팀이에요? 일로 가면 돼요 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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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갑니다 또 갈까? 아... 추가 보급중이래 언제 보급됩니까? 우아악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갈까요? 아악! 잘못했습니다 무기고 아 여기이 잘했대 잘했대 으아악 에임이씨 너무 기분좋은데 탄약이 없다 어디로 갈꺼야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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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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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어디로 갈꺼야 너무 재밌는데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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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어 칭찬 안해주는데 저 비행기가 더 준비됐다 넌 다른 상태를 날래 오케이 마지막 비행기 발진 더 준비하고 있죠 오케이 ... 선풍불 nih 으흐흐 뭐냐 탄약이 없어요 ㅋㅋ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d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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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후후후 살았어 아 여긴 아닌가요? 어디야? 아 몰라 그냥 가 그정돈 저도 안다구요 어디야? 오오 좋은거 똥푸기 진 téléphone 무기 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 그룹이 9샷! 9샷 영 좋지않은 곳을 맞은거 같구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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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있구만 옆에 있구만 우후 오 뭐야 어딨어 어딨어 어이 야야 얘네 저기였어 으하하하하하하하 피하 피하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선 비행기 쏘고 싶습니다 으으으으 như 여긴 내가 봤겠다 아 이거나 먹으라 이거나 먹으라 음메예 이 쨔식 어휴 어려워 우측어깨 황색 멸공이야? 알겠다 오우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가 아니다 아 저식이 클리어 진짜 클리어 모두 안으로 경락보를 쓸어버려 으휴 놈들이 아직 안해있어 놈들 소리가 들려 문 열어 다 쓸어버려 알렉스를 업무해 나보다 쌓아 붙을 거 아니야 모르는 거애네 참겼다 알렉스 목장에 헬치가 있어 올라가게 도와줘 아 아 아 아 알렉스 여기야 하나 둘 셋 이거라 먹으라 또 끊겨요? 아 진짜? 잠깐만 지금도 많이 끊겨요? 하나 둘 하나 둘 들려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다 그런 줄 알고 어? 쟤 우리 편이었던 것 같은데? 괜찮나? 아 괜찮구만 한약이 없어요 우와 이게 뭐야 또 어떻게 해야 돼? 공중지연 요청 로켓 발사 로켓 발사 助치 로켓 발사 오면으 로켓 발사 로켓 발사 로켓 발사 로켓 발사 파이드 발사 로켓 발사 instance 2 2 5 1 2 3 2 3 3 에잇 4 3 4 5 5 5 5 아... 아르티스탄의 위대한 승리다 정말 고맙다 손발이 잘 맞았어 시간은 벌었지만 바르코프가 움직일거야 우리도 알렉스와 카림의 병력이 바르코프의 전방기지를 파괴했다 이건 절호의 기회 우루지크스탄에 있는 러시아의 공군이 약해졌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게리커스가 가져온 정보 덕분에 북런던의 한 주택이 기커딜리 테러를 저지른 알카탈라의 근거지로 밝혀졌다 SAS팀 셋이 들어가 정보를 찾는다 만약 우루지크스탄에서 도난당한 러시아 가스를 늑대가 갖고 있다면 너 반드시 찾아야 한다 현장에는 민간인들이 있을 수 있다 교전에 주의하라 지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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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 시작하자 지난마리 재밌마리 자막 점검 볼륨 어떤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다시 아 뭐야 난 사다리 타고 간다 아 송세라님 감사합니다 자 왠지 이번에는 느낌 좋은 것 같은데 헉 소영 처리하라 처리하라 밀쳐서 열까? 자식끄러 확보 너무 멋있었구요 콰 콰 콰 이 존촌은 에끼 에끼려고 비킬 없겠지 이지니까? 흐흐흐흐 나도 쏘자 아 아 비켜봐 좀 흐흐흐흐 비켜 비켜 쏘지悠 아 나 맞았어 나 맞았어 적 둘 처치 가피, 미중의 적을 모두 처치한다. 깜짝이야. 쏠뻔했잖아요. 적을 전부 처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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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부인가 이거? 오우. 적을 전부 처치해. 적을 전부 처치해. 적을 전부 처치해. 제가 더빙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자, 어떻게 저렇게 잘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까보다 부드러워요? 버퍼 없이? 뭐지? 어머! 너무 봐. 아... 한 명 죽었어. 어떡해. 방을 확보해. 아기 있어. 침실 확보 완료. 아기 소리 나 어떡해. 가슴이 부분에 안되게 됩니다. 아기 전쟁이 필요 없나요? 이를 좀 더, 아기 전쟁이 필요해. 아기 전쟁이... 어기 전쟁이 되었을까? 다행이다. 아기 전쟁에서. 마을 너무 타고 시켰습니다. 4층으로 진입한다 아 여기 우는 소리 이렇게 소동이 있었는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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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자, 정의야. 모든 방으로 왔습니다.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쏘는 거야? 아파라. 정의 완료. 마지막 칭이다. 미소해. 아닌데, 내가 쐈는데 얘는? 칼, 한씩 남았다. 잠겼다. 내가 맞지? 되도록 생포해. 내가 안쌌어. 내가 안쌌어. 내가 안쌌어 내가 안쌌어 건물 확보 SSA 시행하라 알겠습니다 아 쿠마님 감사합니다 칼 썼어 주주져봐 뭐가 나오는지 보자고 100점 만점에 100점 석파 게임 방송을 얼마나 기다렸다구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계속 튕겨가지고 이제 안 튕길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새로 깔아가지고 자꾸 인코더 오류 나는 것이 그래픽카드 문제가 돼가지고 새로 깔았거든요 여자가 탁자 쪽으로 가고 있었더라 거기부터 찾아봐 탁자 쪽이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아 이런 미친 기법장치를 쓰레했습니다 그 전에 처리한 게 다행이다 오름풍이었겠죠 오름풍이었겠죠 아무렴 고맙습니다 누가 있는 곳을 찾았다 갑대위 알카탈라의 은신처에서 많은 걸 발견했다 늑대를 찾은 것 같다 노트북에서 발신되던 전파는 우루지크스탄의 라마자 병원이었고 알카탈라의 순회들이 그곳에 있는 것 같다 바라에 부대는 병원의 테러 활동을 감시하고 대병대는 병원으로 가는 길을 뚫는다 에코스리원은 늑대를 잡아서 과학 무기에 대해 신문하도록 대장 병원으로 알카탈라가 난입했어 지금은 조용히 해 알겠다 계속 보고해줘 병원에서 알카탈라가 총을 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알카탈라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는 거지 누군가를 보호하는 거야 물건일지도 그래픽도 더 좋아진 것 같은 거는 느낌 기분상인가? 기분 탓인가? 그래픽카드 새로 깔고 나서 왠지 그래픽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대병대도 준비 끝났어 이번에 선봉에 설 거야 내가 돕겠다고 했지? 약속은 지키네 약속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 침략자라는 놈들은 사람 목숨을 못같이 어겨 가스가 터지면 다 죽어 사람들과 동물까지 그래도 저만 느낀 거 아니죠 니가 가스를 쓴다면 너도 적이야 100점 만점에 100점 아 최은정님 감사합니다 아 최은정님 감사합니다 만원원만 감사합니다 늑대는 심판 받아야 돼 대사관에서 그놈을 꼭 함께 잡도록 하지 알렉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넌 다 끝나면 어디로 갈 거야? 가라는 데로 가야지 선택 못해? 못해 쉬어 네일을 위해 그럼 너랑 부하들은 여기서 밤샐거야 이쪽은 내가 맡을게 이쪽은 내가 맡을게 괜히 같이 하기 괜히 같이 하기 그렇다 흠 러시아 놈들 철이 좋았어 함께 싸우게 돼서 기쁘군 조심해 너도 행운을 빌어 이동할걸 레몬덕분들 날려버릴 때다 가자 가자 으악 으으흐 하루 으으 해체했다 무섭다 알았다 어억 야 장갑차에 붙으라며 오오오 너무 빨리 갔어 내가 아까는 어억 자 연막탄 설았다고 오오 바로 공격 안하는게 뭐야 우와 하이브리드 오오오오 오오오 예예 됐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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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고 있으리다 공격하고 있으리다 야 대던지기 눌렀잖아 눌렀잖아 공격하고 있으리라고 하시리라 냄비 파이팅! 공부하고있어 공부하고있어 오우 이동쓰 음악탄 음악탄 또 오우 오우 무서워 오우 음악탈 음악탄이 없는게 wax 음악탄 주세요 음악탄 주세요 아악 어흐 야 나 봤는데 철사 나 철사 봤어 아 밑에 밑에 붙어있었구나 아아 말을 하지 여거를 쏴야되나 어떻게 어떻게 돼 이거 문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뜹니다 어떻게 하죠? 터트려버리니까? 아아 터트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아 김일병 김일병 미안해 김일병 강아 택 바로 시리아 2층으로 이동 중 바빙다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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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빼! 참... 야! 난 매일 민개야! 나 매일 밟아! 크림! 알았다! 모두 팀은 호성머랑 짐캐라! 레디에머 세븐! 정의는 데몬 원투! 영원 납족인 불을 방어하는 척의 공격을 받고 있다! 즉시 조언바란다! 넘어! 다행이다 데몬 원투! 해머 위치 육안으로 확인! 폭풍이 일어났다! 군배 대비하라! 하고 있어! 무섭소! 아! 무섭다고! 퍽! 납 pur! poses Yen! 으이씨 average willing 우우우 후우우! 사복한다. 성도로 확보했다.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소리 안 커요 여러분? 소리 나만 커 지금? 게임 볼륨 안 커요? 게임 볼륨 안 커요? 아 괜찮아요? 우와! 네카 이お店 헿f 센터 슈퍼 슈퍼 위험 슈퍼 최근에 공격을 행동합니다. 이럴 수 없는 것 처럼 우리 편인줄 알았네 우리 편인줄 알았네 오 아 아 문 앞에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소다 이 자식아 내가 더 빠르지롱 죽어먹어라 네 같은사람 맞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공방이 어렵습니다 끝없이 막아서네 확보 확보 완료 확보 완료 가고있어 오오오오오오오 warum요야али 어허어? 으흐흐 후후 아 이게 멀리서 쓰니까 안맞네 예 한탄증이다 와아 이걸 어떻게 오오오오오 연막 연막탄 연막탄 누구야 연막탄 으음 됐어 으흐흐흐흐 목격 부착! 내가, 내가 총알을 몸으로 막았어 아, 부지면 안되지 아, 부지면 안되지 이리로 가서 엄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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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sociedade 아아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 너무eling다 10미터 박 먹으라 먹으라 먹어 나도 좀 따끔했어 여기 나왔다! 다 됐다! 어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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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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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게 없어 오우 이런거 무서워 이런거 조심해야 돼 이번 쓰리는 운동 없나? 응답 없습니다! 나도 확인해 가자! 더 파워 생기면 잠깐 나갔다 오시면 좀 나아질거에요 아무 날 구할 수 없어 날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결국 죽음을 네놈들 몫이야 대리촌 그리고 폭격 때문에 말이야 죽어보이라 네놈들의 미사일과 그 총알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나사갈 때마다 어? 안돼 안돼 우리의 칼도 힘없이 너희의 목을 베어 피의 앙가품을 할 것이다 상황 허락도 없이 우리의 땅을 더럽히는 침입자들은 천벌일파니 린질이 죽기 전에 돌파한다 새끼들 이쪽으로 돌아가시오 도전으로 마치 박스 창문으로 다른 길을 찾아 가게 앞의 문이다 안 가십니까? 제가 갑니까? 제가 먼저 갑니까? 무섭지 말입니까? 아 이거 막 열었으면 콱 열었으면 죽었겠다 으흠 흠 흠 흠 내번 준비 완료 늦대는 반드시 생포도로 도전 오늘 꿈을 내려 쓰리완 삼성의 팀이 오 아 무사한가 정말 다행이야 사령님 어디가세요? 아 세라님이 가신다는 소리가 아니었어? 가스를 훔친 건 우리가 아주 위험한 누군가지 어디 있는데? 나도 알고 싶네 보살자가 날 뛰고 있어 여기 챗더미로 만들 기세야 이러지 말거라 따라 함께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닥쳐 해봐 진정하라고 딸 같은 소리 하지마 이 새끼야 난 병사를 이끌지만 넌 살인자를 이끌지 우리들 모두가 살인자 아닌가? 아니? 에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닥쳐 와우 빨리 에이커와 합류해야 한다 이런들이 몰려가면 못 버틸 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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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 다 뒤엎겠다 야 손에 화상 입었을 것 같은데 나는 장갑도 안 꼈는데 야 갑대위 너만 장갑 꼈잖아 야 맨손으로 저걸 밧줄을 저러고 멀쩡하다고? 내가 도망가고 감사합니다.